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건 수우데리건이 되겠는데 아 저도 처음하는거라 아주 긴장떨리네 자 여러분께 스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좀 쌓고 갑니다 오케오케 파티 맺고 으흠 아 처음에 운없이 안죽긴 좋을 것 같은데 오케 점프점프키 아 제가 점프키 브이로 쓰다보니까 오케 한번 일부러 맞아주고요 흐흐흫 스프레드 어 스프레드 아직도 안 끝났네 엄청 기네 스프레드 흠흠 아 또 화면 보여줘야되잖아 아 또 화면 보여줘야되잖아 어 근데 얘 피 안먹어요 왜 좋았습니다 한번 날라가지고요 다크사이트 다크사이트 좋았습니다 한번 죽어주고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날라가지고요 아니 근데 얘 왜 이렇게 많이 떨군요 거리조절 스킬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조절이라면 조금씩 뒤로 밀려놔서 때리는 것인데요 천천히 아니 근데 너무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온다 응 가사 아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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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집중중입니다. 말 걸지 마십시오 여기서 최대한 스킬을 아낀다. 다음 페이지에 쏟아 붓는다. 어우 너무 오래 걸릴란다. 아 이렇게 죽는건 좀 아 일단은 스프레드를 쓰고 넘어갑시다. 어 그게 맞는 것 같다. 역시 나이트로돈 스프레드죠. 그렇습니다. 아 또 죽었다. 아 큰일났는데? 아 금방 끌 줄 알았는데 큰일났는데? 잠시만요.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. 야 2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죽었네. 여기까지 오는데? 깜짝이야. 네. 아 너무 잘해야합니다. 아 잘생겼어. 아 잘생겼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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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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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